2시간 반 거리는 가고 싶지 않다. 갈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. 너무 멀다. 나도. 야, 나 배를 갈아타서 들어가는 건 처음이다, 야. 그만큼 오지라는 거 아니야, 멀다는 거 아니야. 완전 오지예요, 제가. 오지예요, 제가. 네. 야, 나 배를 갈아타서 들어가는 건 처음이다, 야. 진짜 궁금하다, 나 아까 어르신이 얘기했을 때도 몇 명 사냐고 물어보니까 한 명 산다고 했잖아. 한 사람이 있다고요? 아,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? 아니요. 아, 아시는 분 아니세요? 야. 네? 저희도 모르겠어요, 가능합니다. 아, 그럼. 아,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지금 배 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. 진짜 궁금한 게 그 한 분이 왜 거기 사실까? 무슨, 무슨 사연으로 거기 혼자 사시지? 왠지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섬 같지 않냐?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. 물론 오늘 나게 날 Cafe 아멘